안녕하세요. 한국투자증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. 오늘은 오일임 수석연구원이 2월 24일에 발간한 유한양행 4분기 실적리뷰 보고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연결기준 매출액은 4,5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6.3% 증가했습니다. 컨센서스와 당사추정치와는 부합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17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. 컨센서스와는 약 57%, 당사추정치와는 약 37% 상위한 실적입니다. 상위의 주요요인은 비용의 감소인데요. 광고비와 연구개발비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.6%, 15.3%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. 또한 본업인 약품사업부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8% 증가한 3,65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. 2023년 1분기 중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맥나자의 국내 1차 치료제로서 적응증 확대 신청이 예상됩니다. 맥나자는 현재 다른 치료제 사용 후 재발하거나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만 투약되는 2차 치료제로 사용 중인데요.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장되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. 유한양행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7만 5천 원 유지합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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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